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위드미어스! 안녕하세요, 위드어스입니다! 벌써 2022년 우리의 명절 추석에 왔습니다! 팬분들이 추석 때 뭐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. 일단 저희 팬분들 이전에, 저희 멤버들은 추석 때 뭐하죠? 저희 멤버들은 추석 때 팬분들께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연습하러 나옵니다! 알찬 계획이네요! 알찬 알찬해! 2022년 추석도 행복한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! 즐거운 추석! 안전원하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만난 명절 음식 드시면서 즐겁게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! 올 한 해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신 것처럼 남은 2022년도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! 위드어스가 모든 걸 다 들어드릴 테니 원하시는 게 있다면 살짝 댓글 남겨주세요! 또 추석 때 저희 위드어스의 특별한 컨텐츠가 올라오잖아요! 저도 정말 기대되거든요! 그러니까 추석 때 이 영상 보시면서 저희 위드어스 생각도 꼭 해주세요! 네! 위드어스의 추석 컨텐츠는 위드어스의 공식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! 오!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! 지금까지 둘 셋! 위드어스! 위드어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즐거운 추석! 바이바이! Boncke클스! 즐거웠습니다! 안전원 라라 Dus 감사합니다.